또 제 카톡 아이디가 아이스티 했어요 첫 초창기에는 제가 아이스티 화룡 교육 연수를 많이 했어요 아이스티 순위가 아닌데 카톡으로 문자는 좀 카톡으로 이렇게 친구 추가하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별의별 정보를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생활 지도에 관한 거 학부모 상담에 관한 거 학부모님들 만만치 않죠? 네 네 지금 선생님 교사가 교사를 소진시키는 3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낯선 운동 두 번째는 업무 지치지 않고 쏟아져 오는 업무 이 업무는 교육감이 어떻게 못해 법률로 국회의원들이 강제해버려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인성교육법 교육과정과 섬세하게 조율되지 않은 채로 막 일이 와버려 생지부장님들이 거의 우울증 걸리시는 게 법이 되어버리니까 업무 세 번째 학부모님들이 만만치 않죠? 학부모님 그 오늘 거기까지는 개학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실은 학교 나와서 그냥 빨리 가야 돼 그래야 내일 신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입력을 해두시고 문자를 보내셔도 좋고 카톡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정보까지 드리냐면 이 아이는 상담이 필요해요 혹은 이 학부모가 상담이 필요한데 어떻게 상담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 잘못하면 학부모한테 멱살 잡혀요 당신 우리 애를 또라이로 하러 이래 버려요 그럴 때 설득하는 방법 또 용한 의사를 고르는 방법 그런 걸 제가 노하우가 돌봄치 교실에 게시글이 만 개가 넘거든요 그중에 한 8천 개를 제가 썼어요 온갖 정보가 제 휴대폰 속에 다 있으십니까 어려워 마시고 오늘보다 오늘은 그냥 살짝 미팅한 기분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와 카톡 가입